공연, 방송 등 문화 일자리에 관심 있는 학생,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방람회가 오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안동시 동부동 경상북도 문화컨텐츠진흥원에서 열립니다. 행사는 공연 오디션과 이미지 컨설팅, 녹음, 촬영, 제작 등 문화컨텐츠와 관련된 창작 및 창업 프로그램으로 채워집니다. 사전 등록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이번 방람회는 정부가 지원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라고 진흥원 측은 설명했습니다.